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뭐 그런 느낌처럼 해가지고 어휴 어휴 똥을 들쌌나봐요 뭐라구요? 어휴 한가닥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가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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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오후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누나? 어? 밤새, 밤새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던데? 야 오늘 쌩얼이네? 아니 얼굴이 쏙 빠졌네 살이 쌩얼인데? 비빔만 발랐는데 어 살이 쏙 빠졌어 내가 아침을 못 챙겨서 너무 미안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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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우리가 알아서 했어요 이게 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내가 12시 반 정도에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현이가 잠투정을 부려가지고 울어? 울었어? 울고 아예 눕힘을 또 울고 그래서 계속 안고 한 10분을 토닥여주다가 재우고 자려고 하니까 1시간 뒤에 부르기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화장실 보내고 그래서 이현이는 그런 식으로 5번을 깨고 중간에 이현이가 일어나서 잠자리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불을 가운데로 다시 끌어주고 아, 맞아 극한이었네 극한 극한 아, 진짜 힘들어 5시 바라시 6시 내 시계 보면서 아, 지금 좀 자야 되는데 나도? 그러고 잠이 들어서 아, 내가 아까 뒷모습 봤는데 거의 뭐 타이슨한테 맞고 K.O다운 거 T.K.O다운 거처럼 뚫어져 있더라고 타이슨한테 맞고 K.O다운 거 T.K.O다운 거처럼 뚫어져 있더라고 야, 대변인 오전에만 대변 2번 브리핑 두 번 했어요 브리핑 두 번 했어요 아, 진짜? 어,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때 브룩도 조만간이야 아까 비 올 때 들어갔잖아 그 사람에서도 블루베리도 젖겠다면서 걱정하더라 브룩은 블루베리도 다 젖었겠네 블루베리도 다 젖었지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어?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또 비 좀 넘어오는데 어제는 날씨 그렇게 좋더니 오늘은 예보가 있었어요 아... 쉽게 그칠 비는 아니야 오늘 어, 날씨가 이럴 때 딱 고기 꾹 낯술로 그냥 때리면 정말 동동주의 파전 이야, 정말 격하게 아, 진짜로? 필 좀 먹어, 필 좀 먹어 어, 나리야 너 17일 초 풀렸니? 괜찮아? 그래, 그래 소송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나 그거는 저 이제 얘기하고 어, 마이크 달아 일단 누나 뭐야, 뭐야? 마이크 왜 차는 거야? 나 들어가야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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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받아 정말 나리야, 10분이어야 돼, 10분 아니, 근데 누나 좀 연예인이면 좀 연예인처럼 옷을 입고 다니지 어, 나오네 역시 기대를 정해지지 않네, 색깔이 야, 누리 뭐 색깔이 왜 이렇게, 이렇게 원색이야, 그렇게? 감귤 아, 감귤, 감귤 아, 지금 누나 우리 미션 중인데 우리가 그 우리, 우리를 위해서 잠깐만 10분간 시간에서 우리 SBS 좀 갔다 오자 어, 무슨 미션? 되게 간단한 거야 그래? 어, 누나 아직 그때 먹었던 회식장에서 먹었던 술이 아직 안 깨는 거야? 아직 안 깨는데, 나리 아, 그래, 쎄구나 누나 나리야 이거 되게 간단해 간단한 거야 우리, 살려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자꾸 이걸 던져서 공중에 있는 공기 5개가 이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5개가 먼저 들어가면 끝나는데 누나 혼자 팀이야 어? 너 혼자 팀이야 근데 조건이 있는데 어 만약에 누나가 먼저 이렇게 다섯 개를 얹어 두면 어 누나한테 엄청 큰 상품인가 어, 진짜? 어 그냥 우리가 허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무조건 우리 나 이거 진짜 이건 해야 돼 우리 오늘 목숨이 날려있어, 세찬아 어, 누나 우리 돌아다니는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네 자, 준비 자, 준비 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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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네, 게둘아 좀 순종 골라요 오케이 아... 저, 게둘아 좀 순종 골라요 아, 순종 골라 자,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나레씨 그 수준 중 여전하시네요 네? 나래 씨, 그 수준 중 여전하시네요. 아이고, 손이 쩌리니 어떻게 공기가 들어가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래 씨 술 좀 주리셔야겠어요. 우리 런루미는 술이세요, 시기세. 나래 씨, 우리 끝났어요, 여기. 끝났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왔어. 어, 됐어. 오케이. 자, 누나 준비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누나야, 누나 빨리 하세요. 어머, 어머. 누나, 저 누나 감 잡았어, 빨리, 빨리. 누나 저 누나 빨리 감 잡았다고. 빨리 저 누나 감 잡았어, 빨리, 빨리.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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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좀 주워주지 그랬어. 이거예요, 내일모레 마은 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DM 씨.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헤매고 지금. 누나 떨어뜨렸는데 주워주지도 않고 지금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잠깐만. 왜, 후반부에 왜 이렇게 잘하셨죠? 아니, 어느 순간 손을 떠는 게 그 리드미크라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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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감을 잡았어. 아, 이거 큰일 났다. 자, 오케이. 박나래 씨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 오늘 런닝메이션 연예인으로 나와서 또 이렇게 선물을 또 이렇게 받아가는데. 자, 선물을 또 이렇게 받아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 런닝메이션 제 귤입니다. 네, 잠깐만요. 오색깨랑 잘 맞춰서. 오빠 맞춰서. 오늘 귤 받아가시고 오늘도 오빠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많이 보던 귤인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저한테. 이야, 역시 이게. 삶이 돌고 돈다고. 돌고 들어야죠. 가준아 고마워. 잘하고. 알았어요.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구가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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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억지로 껴 맞추지 않아도 돼요. 저도 제가 왜 여기 와있나. 아까 두 분은 처음에 와서 멀리서 보는데. 크로마키를 입고 계세요. 아, 네. 멘트가. 멘트가 이제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왔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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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보면 가만히 있어야 됐다고 하는데. 전문가분이 나와서. 네. 큰일 난다고. 아, 네. 왜 가만히 있냐고. 벨에게 시간을 주는 거잖아. 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스웨터 같은 거 입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벨이 있을 때. 왜요? 벨이 엉켜가지고. 아, 저게 책은 되게. 아, 그렇구나. 아, 저게. 아, 여기, 잠깐만요. 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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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뭐야, 여보, 여보. 야, 여보, 여보. 야, 여보, 여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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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 뛰어. 아, 예, 됐다. 큰일 날 뻔했네.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하다, 나는 즐거워요. 메뉴 보세요? 뭐 드시고 오셨어요? 비밀인데? 왜 이렇게 매력적이셔. 약간 예민한 날에 민경씨라고 생각을 하고 메뉴를 한번 고르는 걸 해볼까요? 여기서 잠깐. 박장극장. 뭐야, 갑자기 또? 오빠, 우리 오늘 뭐 먹을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오빠, 오빠는 내가 뭐 먹고 싶은 거도 몰라? 오빠 그것도 몰라? 오빠, 헤어져. 알았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안 잡더라고. 뭐 먹고 싶니? 오빠, 나 오늘 좀 가벼운 거. 가벼운 거? 응. 가벼운 거... 리조또? 가벼운 거 리조또? 이런 얘기 잘해야 하거든. 맞어 나갈 수가 없네. 리조또는 무겁잖아. 오빠. 물가가 왜 톡톡하지? 샐럿. 내가 무슨 초식동물이야? 소주가스? 어떻게 알았어? 그걸 맞지 않았어. 예, 막장으로 끝났어. 야, 센스가. 아, 영호 씨가. 센스 있으시네요.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시작한거야. 뭐지? 이건 뭐지? 뭐지? 이게 뭐야. 너한테는 연락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뭐야, 이거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